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로 어제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 조사가 끝났습니다. 검찰이 구속명장을 전만큼 청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오늘로 14일째인데요. 의원총회에서는 단식 중단 권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분 모시고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은숙 최고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몸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뭐 안 좋으신 게 당연한 거죠. 단식이 오늘째로 14일이니까 14일째면. 뭔가 좀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의원총회에서 단식 중단을 권고할 정도로 그러니까 권고 내용이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네. 전달이 되었죠.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특별히 말씀은 없으시고요. 네. 뭐 어쨌든 단식으로 자기의 어떤 생물학적 어려움을 말하려고 단식을 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이나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이런 게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식 중단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네. 뭐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대표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주변의 의견들을 듣고 네. 또 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위로지는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까 네. 뭐 그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단식 중단을 건의하기로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단식한다라는 입장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단식 현장을 찾은 인사 명단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 당내 인사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지금 단식장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 뭐 이재명 대표 초등학교 선생님도 오셨고요. 그랬나. 단임 선생님도 오셨고요. 독립운동 후손들도 오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뭐 당내 의원들도 조를 짜서 오기도 하시고 또 상임위별로 방문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발적 방문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언론들이 이 방문자들을 다 보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명단 작성 자체가 낭설이군요. 아유 그럼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무슨 얘기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무슨 축의금 장부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에요. 부의금 장부도 아니고 무슨 방명록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낭설이다. 그런데 지금 방문자 이야기 했으니까 지금 화제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눈물을 흘린 장면 이건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뭐 어제 저도 제가 단식장이 없어서 언론으로 봤는데요 그 단식장이 오면 눈물이 납니다. 대표님의 상태를 보면 눈물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상태이고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뭐 또 정치인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거기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세요 너무 차가운 데서 너무 뜨거운 곳으로 갑자기 확 온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네. 그럼 거기는 사적인 동기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치인의 눈물 말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없죠 그냥 대놓고 제가 여쭤볼게요 공천 염두에도 그랬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뭐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게 전혀 뭐 염두에 안 들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건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반론을 좀 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서은숙 최고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라는 거고 모신 김에 단식 들어가기 전날 목포에서 집회를 갖고 식사를 했는데 횟집에서 회를 먹었다 네. 이게 보도가 많이 됐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비판을 했는데 그때 같이 계셨죠 네. 저도 같이 있었죠. 최고위원회의 마치고 수산 관계자들과 간담회 하는 자리 간담회 마치고 식사를 했으니까 수산 관계자들과 간담회 먹었죠. 저도 같이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박류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회를 먹을 수 있느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후쿠시마 오염수 해왕 투기 반대하는 80%의 국민들이 집을 이용하면 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죠 네. 아니 그러면 80% 국민들에게 우리의 집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에게는 분노의 감정도 있지만 연민의 감정도 함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수산업자나 횟집 자영업자 사장님들에 대한 걱정과 연민의 감정은 함께 생기는 것이죠 오염수 박류 반대가 수산물 먹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오도하는 국민의힘이 먹방쇼를 벌이는 것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왜요 또 진정성이 없다고 보세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수산시장 상인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거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죠 양가의 감정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연민만 있고 분노가 없는 것은 저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될 행동이 아니었다 이런 걸로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수산물 먹기는 꾸준히 더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를 기장사실로 보시는 거죠 최고위원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시점은 언제점으로 전망을 하세요 저희 당에서는 어제 소환 조사가 또 끝났으니까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9월 21일 정도 국회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5일쯤이면 아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 가결이 됐을 때 부결이 됐을 때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엄청 보도를 타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어떻게 할지 혹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전혀? 네 그러면 한두 사람에게 아름아름이라도 얘기는 될 수 있잖아요 지도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도부 분위기는 분명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있으세요 대표가 이제 분명히 말했잖아요 비회기 기관에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방탄국회 안 열고 가서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겠다 아니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충분히 수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지난 8월에는 그러면 영장 청구를 안 했냐 정치검찰이 국회 회기 기간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소환 조사를 두 번이나 하고 또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분열과 혼란을 주려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부결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 네 맞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 영장 청구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그런 영장 청구는 당연히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지 과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증거와 어떤 사실에 기반한 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실 수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야비한 정치 수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다른 분한테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드리겠는데 그렇게 정말로 증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부실한 수사라면 차라리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영장 기각을 끌어내는 게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당의 입장에서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회기 기간에 하면 실질검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굳이 회기 기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비회기 기간에 하더라도 실질심사를 통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각을 좀 틀어볼게요 가결이든 부결이든 만약에 표결을 했는데 민의당 표가 분산이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어차피 또 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저는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당론 표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을 400번 가까이 했어요 400번 가까이 하고 소환조사를 6번이나 했어요 그것도 두 번은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기간에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뭘 한 거예요 그 와중에도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수사가 과연 정당한 수사인가 정치수사라고 봤을 때 민주당은 이것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당론으로도 부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똑같은 어떤 표결을 해야 된다 이탈이 나오면 안 된다 가능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그거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의총에 다시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지도부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가 아마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부터 네 또 어떤 판단이 나오면 원내와 아주 숙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게 변수가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지금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가 돼서 만약에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미뤄지고 그러면 지금 다음 주에 잡히는 건 21일 25일 본회의는 잡혀 있으니까 그 일정을 이야기하자면 이 일정 자체가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한참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대표의 단식은 검찰이었던 그런 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 여러 가지 판단 속에 이루어진 것인데 검찰이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치적 판단을 정치적 수사를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중단이 된 거 유부된 거 맞죠 네 어차피 사의 표명했다는 걸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오늘 사표가 제출되고 수리가 된다면 탄핵소추 발의는 없던 일이 백지호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형식 논리상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특검은 이제 계속 가는 거고 특검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탄핵 발의를 했던 것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목표인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특검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가서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에 개시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이걸 좀 지켜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의 표명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을까요 강요당한 것일까요 저는 약간 후자라고 보십니까 후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왜요 공수처에 둔 강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종섭 장관의 사퇴는 이른바 수사 외화 무역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그런 것이다 도피성 사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령 국방장관직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공수처 수사는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수사는 갈 수 있겠죠 가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국방장관으로서 받는 것과 민간인으로 받는 것은 다를 수 있겠죠 다릅니다 네 다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난 2022년 6월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그때 이제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 중이거나 조사 중인 사안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사표를 반려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그것에 비춰본다면 이것 또한 똑같이 반려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서둘러서 사표를 수리하고 지금 후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저는 다른 의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후임으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식은 엄청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 어떤 의조가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글쎄요 이게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시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원식 의원의 망언만 가지고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8세단 중대장 시절에 부대원 사망 사건을 조작 은폐했다라는 논란도 있는 분이에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신원식 의원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사와 실체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논란이 있는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아주 많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까 김정민 변호사 께도 잠깐 그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만약에 신원식 의원이 국방장관이 된다면 이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것이 어떻게 약간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겁니까 네 본인 또한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자기 부대 내에서 있었던 사망 사건을 처리했던 과정들이 만약에 일정하게 맞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가정이시고요 네 그 과정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이 사건도 제대로 저는 진실을 규명하는 적임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원식 의원은 사실 홍범도 장군 문제도 사실은 가장 앞서서 제기했던 그 주인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시기도 하죠 이 문제도 그냥 밀어붙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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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동안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뭐 해군의 극소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악물을 추진하고 있다 뭐 비리집단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또 이 뭐 정광훈 집회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찬양이라든가 보수 집회에 참여해서 제 9호는 멸문이다 문재인을 없애버리자는 뜻이다 아 그런 발언은 안 되겠네요 네 뭐 이런 발언들을 봤을 때 이분이 과연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국민적 공분이 높은 이 최상병 최일병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위님의 개인 견해로는 국방장관으로서 부적격이다 네 저는 완전 부적격이라고 봅니다 완전 부적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개각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개각 발표는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오늘은 확실하게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우선 오전 11시까지 얘기하는 걸로 봐서 오늘은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이 보도한 대로 지금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최고위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연장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평가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은숙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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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